헬로 싱가포르 아이엠 손예교 웰컴 투 마이 메이크업 스티기 제 헤어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소닉 써보니까 어때요 언니는? 머리도 빨리 마르고 저희네 스턴프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엄청 가볍지? 응 스무드 뮤즈로 쓰면 뿌릴 볼륨도 살고 윤기도 나는 것 같지 않아?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? 예뻐 보인다고 말까? 원래 예쁘니까 컬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폰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? 뷰셜을 끼워주고 뜨거운 마음을 떠서 콜드샷을 사용해서 시켜주면 이게 더 단단해지는구나 우와 정말 좋은데요? 참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? 뷰러를 데워서 사용하면 속눈썹이 오래가 제가 이제 갈거라요 다른 시간에 뵙고 있어요 네? 네?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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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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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검수